상황코 상사리아 이준윤씨 이욨사촌중에요 부러운 모녀관을 봤습니다 아 그러세요 아니 근데 부러운 정도가 아니라 질투를 할 정도는 아니고요. 지금 질투하는 걸로 보이세요. 그러면 지는 건데. 그래서 말이에요. 어머니는 15년 전부터 대금을 하고요. 그 딸은 여중생 시절부터 가야금을 해서 같이 연주를 하더라고요. 네. 그냥 취미로 대금이랑 가야금을 했는데 어머니와 딸이 같이 연주를 하는 걸 봤군요. 전공을 한 게 아닌데 15년을 넘게 배웠으니 어느 대목은요. 전공자처럼 하더라고요. 모녀가 동네 행사에 나와서 대금 가야금을 같이 하는데요. 박수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얼씨구 소리가 절로 나네요. 아마 어머니 딸도 취미로 가야금을 했던가 보군요. 거기다가 아들도 장차에 같이 할 거라고 하는데요. 원래는 피아노하고 드럼을 취미로 했다고 하는데 장구하고 모둠복도 해본다네요. 이러면 그 집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것 참 대단한 가족들이네요. 그러시죠. 그렇다면 가족연주단 이름 하나 지어줘야 되겠네요. 아, 네네. 어머니는 어떤 분위기인가요? 매화 같아요. 그래요? 그럼 딸은요? 딸은 난초 같고 아들은 국화 같고요. 얼씨구. 그렇다면요. 이렇게 주면 어떨까요? 어떻게 해요? 메란국 가문 가락패. 어때요? 잘 좀 지어보세요. 그 집 식당을 하는데 그 이름으로 수제기 한 그릇 읊어 먹겠어요? 읊어 먹어야죠. 아무튼 부러운 이웃사춘이네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부러워하시지 말고 시작하시면 되죠. 그렇죠. 이 시간 첫 곡 띄울게요. 춤산조를 원장연회 여러분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네. 이 시간 첫 곡으로 춤산조 띄워드렸는데요. 원장연회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네. 문자 참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유료 문자 우물정의 0301호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상암골 상사디아에 참여해주신 분께는 보성다운에서 녹차수로 세척한 원두커피, 카페 부에노드리커피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광대랑 초라한 애랑 아이고 여보게 광대 약방 있는가 보게 감정약방 말일세 뭐시러 감정약방이라니 아니 뭔 감정인데 그냥 어쩔 줄을 모르고 그래 아이고 이거 동네 약방약으로는 안되네 감정약방 없는가 아니 대체 뭔 감정인데 그렇게 감정을 주체 못하고 그러는데 아 글쎄 아이가 또 부모한테 맞아서 죽었다잖아 그 일 때문에 그 지경인가 아이고 나도 숨이 막혀 아니 아이가 무슨 죄라고 부모한테 맞아 죽는단 아닌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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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게 초라니 자네 그 숨 넘어가겄네 가만 가만 아 저기 저쪽 있네 있어 어? 있어 감정약방 틀림없는가 어휴 나 숨 좀 쉬게 해줘 아이고 초라니 숨 넘어가요 이 감정잡을 알약 하나만 주시오소서 비난이다 비난이다 백골자식 소리에 놀란 이 폴떡거리는 가슴 좀 달랠 약 하나만 주오소서 아이고 초라니 살았네 그 감정약방 초방전 나왔네 에? 초방전이라니 아니 무슨 약을 먹으라는 건가 응 이 대목을 소리로 불러보라고 하네 아휴 숨이 턱턱 막히는데 소리라니 무슨 소리라 하란 말이야 그 감정약국 초방전에 이게 나왔네 아버지 듣죠시오 소년은 당신 딸로 어머니 듣죠시오 소년은 당신 딸로 일곱 살 되었거늘 아이고 그 아버지 그 어머니도 듣고 있네 아버지 듣죠시오 아휴 일났네 아휴 왜 감정약국 초방 어떤가 숨 쉴만 온가 아무래도 그 아이가 그 아이가 나한테 들어왔는지 아휴 아빠 엄마 너나 술 좀 쉬고 아파 네 염경의 외 여러분의 소리로 판소리 뮤지컬 청가운데서 인당수 댄 노래 띄워드렸습니다 네 요새는요 뉴스 보기가 겁나요 글쎄 말입니다 아니 부모한테 맞아가지고 차디찬 흙 속에 묻혔던 아이가 호미하고 함께 발견된 거 보셨잖아요 네네 세상의 모든 부모와 자식들이 놀라서 감정을 주체 못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죠 그렇습니다 진짜 감정이 악국이라도 있다면 처방전을 받고 싶을 정도로 정말 참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 그러네요 부디 저 하늘에선 낫지 않고 울지 않는 그런 7살 아이길 기도드립니다 네네 그리고요 천련과 핏줄을 다시 일깨워서 정말 이런 비참한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국전통 문화중심 얼씨구 좋다 지와자 좋네 국악방송 이루구나 서울 경기의 vm 99.1부터 부산은 98.5 대구는 107.5 광주 나주 담양은 99.3이고요 전주 익산 95.3 동주 포항 107.9 진도 목파 해남 94.7이고요 강릉은 103.3 남원 95.9 제주 91.3 서귀파 106.9 메가헬츠까지 세계로 열린 여러분의 국악방송 얼씨구나 좋구나 국악방송 초월씨구 고전 속에 마음의 양식과 사설 속에 흥미로운 얘기를 찾아보는 고전사랑방 네 오늘은 근제 안축의 가인고사 두 번째 편입니다 네 어제 이 시간에 고려말 문신인 근제 안축이 가인을 노래한 고사 중에 제비가 옥경을 찾다 편을 돌아봤었잖아요 네네 오늘은 안축이 노래한 또 다른 가인을 찾아볼까 합니다 관동별곡과 죽개별곡 같은 작품을 남겼던 안축은 그 당시 예술인이었던 가인과 그 기녀에 대한 시를 여러 편 남기기도 했었죠 네 어제 소개해드린 제비가 옥경을 찾다는 강남으로 보낸 제비가 옥경이라는 가인이 그리워서 다시 찾았는데 그 사이에 세상을 뜬 옥경이라 결국 강남 제비도 옥경의 무덤에서 숨졌다라는 슬픈 얘기였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흥부가 얘기와 또 다른 미녀와 제비 얘기였는데요 오늘은 안축이 전한 또 다른 가인 진진과 미인도 보실까요? 네 안축이 노래한 진진과 미인도 역시나 진진이라는 미녀가 등장하고 있죠 네네 그렇습니다 진진은 원래 당나라 때 그림 속 미인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조안이라는 사람이 그림 속 미인에게 반해서 그 그림을 그린 화가에게 아내로 맞이하고 싶다 어찌하면 그림 속 미인을 아내로 삼을 수 있겠는가 네네 미인도를 그린 화가가 자신의 그림 속 가인에게 반한 조안에게 아내로 맞이할 길이 있다고 말을 했었죠 네네 저 여인 이름이 진진이요 100일 동안 간절히 진진을 부르고 응답이 있을 때 백과 채회주를 마시게 하시오 예 그래서 그림 속의 미인 진진을 매일같이 진진이요 진진 진진 이렇게 불러대면서 일백집 채소를 모아서 만들었다는 백과 채회주까지 준비한 조안 네 그림 속 미인 진진을 간절히 불러댄 조안에게 드디어 응답이 왔습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 소리를 들은 조안은 백과 채회주를 그림 속 미인에게 마시게 했고요 마침내 그림 속 미인이 걸어 나옵니다 네네 그림 속에서 세상으로 나온 진진은 조안과 살면서 아들까지 낳았다면서요 네네 그런데요 친구가 칼을 주며 속삭이죠 어차피 진진은 요괴다 이 신규모로 죽이고 아들만 취하거라 했죠 네 진진이 그 말을 듣고 칼을 잡은 남편 조안을 보더니 그림 속으로 훌쩍 날아서 돌아갔다는 거죠 네 더욱 놀라운 것은요 그림을 다시 보니까 진진 옆에는 그 어린아이가 하나 더 그려져 있다라는 거죠 아들까지 데리고 속세를 떠나 다시 그림 속으로 돌아간 진진 조안은 땅을 치면서 후회를 했지만 천만 번을 다시 불러도 그림 속 미인은 아들과 함께 있을 뿐이었습니다 네네 그 사연을 고려무신 안축은 진진의 노래로 다시 불렀는데요 안축이 남긴 진진의 노래 보실까요? 어떡하면 화공의 북끝을 타고 나도 그림이 될 거 어떡하면 진진과 함께 비단 병풍에 살아볼 거 진진이요 시퍼런 눈길 포사이다 진진이요 네네 다시는 나오지 못할 그림 속으로 돌아간 그 진진을 부르는 심정으로 그 안축이 남긴 진진의 노래와 사연이었죠 네 아이고 그냥 그림 속에 있게 하든가 불러냈으면 의심 없이 잘 살든가 이루어질 수 없는 미인도와의 사랑 얘기 한 편이었습니다 오늘 고전사랑방 안축과 가인 얘기는 인터넷 카페 상암골상사디아로 들어가셔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수군가 가운데서 화공을 부르는 대목부터 고거천변대목까지를 이영태의 소리와 김학용의 북장단으로 함께합니다 체험열차 타실 분 승객 여러분 체험열차 달리고 있는 지역은 육군 항공대 구간입니다 승객 여러분 중 특별히 여군 체험하실 분 여전사로 거듭나고 싶은 분 필승! 진짜 사나이 지원하겠단 말입니다 아 네 진짜 사나이에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체험열차 사나이 역에 섰습니다 자자 입소 준비됐나요? 제가 말입니다 여전사로 거듭날 마음반의 준비가 됐는데 말입니다 근데 이게 걸린단 말입니다 아 긴 머리가 걸린단 말이군요 네 바로 머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정말 잘라도 될까요? 이 긴 머리 몇 년이나 진짜 사나이로 탄생하는데 말입니다 3년 길은 머리가 걸리적거린단 말입니다 네 각오는 되셨겠죠? 자 boutение 살짝 사그락 부엥 부수수수수수 아 네 긴 머리 툭툭 떨어지는데 눈도 끔쩍 안하는 여전사군요 제가 소시적 이 소녀적의 꿈이 말입니다 완전 군장하고 산을 달리고 적군을 만나면 맨주먹으로 박살내면서 달려가고 말입니다 네네 거침없이 훈련에 훈련을 거듭하고 있는 우리 여전사님 자 이 훈련 마치면 진짜 싸나이로 탄생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날 막지 못한단 말입니다 필! 쑥! 그럼 올라타세요 하늘을 지배해보는 겁니다 이 헬기를 타란 말입니까? 네 진짜 싸나이의 완성은 고공막하로 그 적진을 침투해서 목표물을 격화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말입니다 이 헬기가 말입니다 어저께 날다가 떨어진 그 헬기란 말입니다 아 네 알아보는군요 어제 떨어진 UH1H 헬기 맞습니다 자 자 준비됐습니까? 고공 낙하! 아 저 근데 말입니다 내 나이가 스무 살인데 이 헬기는 황갑을 넘겼다는 말입니다 스무 살을 어떻게 황갑한테 맡기냐 말이야 네 이 시간 1부 끝곡으로 안숙선 박병천의 소리로 진도 식힌국 가운데서 길닷금 띄워드렸습니다 네 어제 육군 항공대 소속 헬기가 이륙 중에 떨어져가지고 4명의 사상자를 냈잖아요 아이고 네 글쎄 말입니다 어제 오전 중에 강원도 춘천에서 비행점검 중에 일어났던 참사인데요 그러게나 말이에요 네 네 조종사를 제외한 3명이 치료 중에 생명을 달리했다는데 어제 뭐 무사히 구출했다 이 소리씩 들렸는데 오늘 3명이 숨졌다는 비보를 들었지요 그렇죠 삼각 고인의 명목을 빌어드립니다 네 네 알고 보니까 베트남전 시대에 썼던 헬기가 100여 대가 넘는다네요 네 네 아니 이거 황갑 칠순 넘은 헬기로 죽기 살기 작전을 허란 말인가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이 저 왜 그 베트남전에 보면은 왜 장병들을 실어나려고 했던 그거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근데 이게 수명이 40년이래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사고 난 비행기는 40년이 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글쎄 말입니다 네 아니 근데 요즘에 저 유명 여성들도 군부대에 입소해가지고 강훈련 받고 뜨겁게 전후에도 확인하고 뭐 그러고 그랬잖아요 네 네 네 네 아니 우리 젊은 장병들의 청춘을 그러면은 이 칠순 넘은 헬기에다 맡기라는 말 아니겠어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네 불안하죠 김영아 씨 그 무기구입 그 비리 소식 들으셨잖아요 네 네 네 아이고 거시기 말이요 그 황갑 진갑 넘은 그 장비는 얻는 교체 오세요 불안해서 쓰거지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네 안전한 네 비행 네 큰 이 참사 벌어지기 전에 점검도 잘해야 되겠어요 네 부탁드릴게요 네 상한골상사디아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한류정보센터에서 전하는 정보 들으시고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한류정보센터입니다 세종문화회관 꿈의숲 아트센터에서 2016 꿈의숲 정월대보름 한마당이 펼쳐집니다 이번 행사는 2월 21일 오후 2시부터 7시 30분까지 북서울 꿈의숲 문화광장에서 진행됩니다 먼저 전통놀이체험과 소원지 쓰기 순서가 오후 2시부터 5시 30분까지 이어지고 연희집단 더광대의 공연이 5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펼쳐집니다 그리고 정월대보름의 대표 새시풍속인 달칩태우기와 새해맞이 기원고사가 6시 30분부터 진행됩니다 이번 행사는 무료로 진행되며 더 자세한 문의는 전화 02-2289-5401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한글학자 외솔 최연배 선생의 고향 울산광역시에서 국어발전을 위한 사업이 추진됩니다 울산광역시는 국어의 발전과 보존을 위한 국어발전계획을 최근 수립했습니다 국어발전계획은 울산대학교 국어국문학부 교수 4명과 울산대학교 국어문화원장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수립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우리말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기반 마련 국어사랑정신의 실천과 확산을 위한 교육과정 구축 등 4개의 과제가 마련됐습니다 이번 계획에 따라 울산광역시는 행정기관 용어 순화에 나서고 또 외솔 기념사업, 한글문화예술제 확대 등을 통해 우리말을 지키고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외국에서도 한국어로 된 국내외 작가와 연구자의 자료를 쉽게 검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세계적인 도서관 서비스 기관인 온라인 컴퓨터 도서관센터의 가상국제전거 파일에 한국 저자 등의 정보가 통합된 서비스가 이번 달부터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한글 사용이 어려운 해외에서 로마자를 비롯한 다른 표기 형식을 통해서도 우리나라 작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가상국제전거 파일 참여를 통해 해외의 한국 자료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중요 무역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공개행사를 지원합니다 2016년 중요 무역문화재 기예능 공개행사 지원을 위한 공모는 오는 2월 26일까지 진행됩니다 문화재청은 개인이나 단체의 단독행사와 연합행사 그리고 합동공개행사를 지원하고 선정된 보유자나 단체는 매년 1회 이상 공개행사를 개최해야 됩니다 또 2016년도 예능 분야 합동공개행사는 5월 공예 분야 합동공개행사는 오는 11월 중 개최될 예정입니다 지원 신청은 오는 2월 26일까지 우편이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를 비롯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우리나라 숨은 전통 문화자원을 지역 대표 관광상품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강릉 신사임당 허난설원, 광주 월봉서원, 전주 인근 유네스코 유산, 산청 한방 테마파크, 경주 신라문화유적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에 선정된 콘텐츠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고 앞으로도 지역 전통문화를 활용한 콘텐츠 발굴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황선미 작가의 동화 마당을 나온 암탈기 국악을 중심으로 한 가족음악극으로 재탄생합니다 국립국악원과 극단 민들레가 마련한 가족음악극 마당을 나온 암탈기 오는 2월 27일까지 국립국악원 예약당 무대에 오릅니다 극의 내용은 알을 낳을 수 없어 주인에게 버림받은 암탉 잎사귀 청둥오리의 알을 품으며 아기를 만나는 꿈을 이뤄가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동물들의 울음소리를 표현한 전통 장단놀이와 다채로운 국악선율, 열린 극형식을 통해 관객들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티켓 예매는 국립국악원, 인터파크, 그리고 예스24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헬류정보센터 이은경입니다 호출부호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신바람 분다 상암골 상사디야 이종일 김용화의 풍자 흑살세상 이야기 아 좋네 소리고 또 할 수 상암골 상사디야 동서남북 우리 향토 소식 전해드리는 자리입니다 네 오늘은 전라북도 임실군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요즘 임실에 한국 국적을 수여받은 지정환 신부님이 화제가 되고 있죠 네네 오랜 세월 임실 성당 신부님으로 살아온 세수 벤테스 디디의 신부님이 마침내 한국 국적을 수여받고요 지정환 신부가 되셨죠 네 그동안 임실 취지의 대부로 활동해온 지정환 신부님은 올해 85세신데요 영원한 임실 군민으로 살겠다 하면서 지금도 임실 취지에 대한 애정이 변함없다고 합니다 네네 1959년에 한국에 들어와서 1964년 임실 성당에 부임한 지정환 신부님은요 한국 생활 57년 만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시게 됐죠 네네 그동안 임실읍 성가리에 토구를 만들고 사냥류로 치즈를 만들면서 임실 취지 전성기문을 열어준 지정환 신부님이신데요 네네 이제는 임실 취지 권리를 조합원에게 물려주고 은퇴를 했지만은요 임실 취지에 대한 사랑은 식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85세 불편한 몸으로 중증 장애인들과 함께 재활원에서 봉사하면서 지내고 있는 지정환 신부님은 임실에서 제3의 삶을 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한국 사람으로 거듭나서 영원한 임실인으로 봉사하며 살고 있는 지정환 신부님 건강을 함께 빌어드립니다 네 자 임실군의 소식 하나 더 간추려 드립니다 한 도시에 하나의 생태 도시를 만들자면서 임실군은 성수산의 왕의 길 생태관광지를 만든다고 하죠 네네 그렇습니다 일시군 일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의 하나로 만들어질 그 임실의 그 성수산 왕의 길은요 고려 태조 왕건과 그리고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 건국설화를 살려보겠다는 계획이기도 한데요 네 고려시대 도선국사와 무학대사가 임실 성수산을 찾아와서 그 웅장한 산세를 보고 왕건과 이성계에게 치상을 드리라는 전설을 안고 있는 명산이기도 하죠 네네 지금은 성수산 자연휴양림으로 유명한 곳인데요 네 임실 그 성수산의 그 왕의 길이란 생태숲을 조성해서 함께 걸으며 건국설화도 찾아보게 하자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임실 성수산 상의암 주변에다 왕의 기도토와 목욕토도 재현하고요 삼청동비를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고려 건국과 조선 건국설화를 간직하고 있는 임실의 성수산 네 앞으로 그곳에 왕의 길이란 생태숲을 만들고 임실의 새로운 생태관광지로 선을 보이게 되겠죠 네 숲길을 따라서 애기 단풍과 안전시설도 정비하고요 네 네 전국의 산악자전거 동호인들도 즐겨 찾게 하자 하면서 30km의 체험길도 개발한다고 합니다 네 왕의 길 생태관광지 주변 마을도 자연생태마을로 조성해서 다각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네 그런 뜻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라북도 임실 성수산 생태관광조성사업 소식을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전라북도 임실 논내는 소리 연계 타령을 김준성 외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합니다 예행이야기 엮어보는 상앙골 풍류극장 오늘은 소를 탄 여인이야기 가운데 최찰사 영감 대목 속으로 들어가서 초야가 찰방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만나보실까요 석영의 소문난 명기였던 초야가 평소 선망하던 대동 찰방과 만나 닷세를 지내게 됐는데 찰방은 한사코 최찰사에게 돌아가라 하였겠다 들어보십시오 최찰사께서 닷세를 주셨습니다 헌데 어찌 최찰사에게 가라는 말씀이십니까 아휴 아니 내가 볼 게 뭐 있는 사람이라고 이러는 게요 오래전부터 한방에서 일이 마주하길 고대했습니다 작은 불티도 없어 아니 최찰사가 왜 닷세를 줬는지 모르겠어 이 사람이 찰방께 술을 따르다 실수를 해서 벌을 받겠노라 자청한 일입니다 최찰사께서도 들어주셨고요 허면 그쪽은 나만 보고 있을 때 나는 어딜 받겠소 찰방께서는 날 보면서도 다른 곳을 보는 눈길이었지요 나는 최찰사를 보고 있었소 초야가 자기보다 나한테 혹해 있는 걸 알고 있었고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저는 찰방 만나기를 고대했던 사람입니다 오호 자기가 데려갈 사람이 그 딴 사내를 품고 있다면 허면은 최찰사께서 날 데려갈 생각이란 말입니까? 소경 소연이 어찌해서 그쪽을 최찰사 옆에 앉혔겠소? 그럼 내심 날 데려갈 생각인데 내가 찰방에게 눈길을 주는 걸 알았더라는 말입니까? 아이고 이 닷세동안 대가가 북한 땅 방안에 고드름으로 올게요 북한 땅에서 얼어죽는 한이 있더라도 닷세만은 바꾸지 않을 겁니다 아니 벌써 두 번이나 기회를 놓쳤소 닷세나 말미를 주셨는데 저에게는 천재 이루 기회인데 아니 두 번이나 놓치다니요 그러니까 내 소매에 술을 붓지 말아야 했소 그쪽 마음을 들키지 말아야 했단 말이오 기다리던 사람을 만났는데 왜 숨겨야 합니까? 두 번째 기회는 그 최찰사가 닷세간 빌미를 주겠다 할 때 찰방이 허락한다면 최찰사 나리를 닷세간 모시겠습니다 그래야 했소 그럼 두산에도 살고 당신도 살았을게요 허면은 최찰사가 짐진 내 속을 떠보려고 닷세간을 주겠다 그런 거란 말입니까? 서경구 대동강면에서 닷세간 잘 모셨으면 북간땅엔 가지 않을 수도 있었을게요 나와 닷세간은 그쪽 북간땅 삼백날이란 말이오 아니지요 찰방께서도 북간으로 가실 것이니 차라리 잘 됐지요 여기서도 닷세는 우리 것이고 북간땅 삼백날도 우리날이라 여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셋이 다 얼음덩이보다 차게 식어갈 거요 최찰사는 질투로 그쪽은 정 때문에 나는 무력감으로 허니 오늘 밤이라도 돌아가시오 설령 이 닷세 때문에 북한 땅에서 고두름 눈물을 흘린데도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닷세는 우리들 밤입니다 아하 참 이 사람을 잘 보시오 목을 걸만한 장부도 아니오 장차 큰 감투 쓸 위인도 못돼요 왜 나인게요? 차라리 저 하늘에다 물어보시지요 허면은 왜 이 밤인 겁니까? 그저 구름같이 팔도를 돌며 사는데 내가 줄 것도 없고 간직할 것도 없다는데 그냥 이대로 좋습니다 후회 없습니다 허니 다른 말씀 마시지요 어허 참 후회할게요 그날이 와야 아는 게 늦는 일이고 아마 탄식도 할게요 없는 사람 혼자 부르는 날 때문에 그리 말씀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밤새도록 말을 듣지요 오늘이 왜 오늘이겠습니까? 소원 성취했으니 이 밤이 왜 후회겠습니까? 아하 그 내가 진정 사내로 보이는 게요 이 찰방이 뭐겠소 팔도 역참을 달리는 사람이요 북한에서 개성으로 한양으로 영남으로 바람 찰방이래도 질풍 찰방이래도 연기 찰방이면 어떻습니까? 아하 참 이 고생을 사다니 뻔한 고생길 보면서도 네 경기 12작가 가운데서 소춘향가를 이희문의 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상하궐 풍류국장 소를 탄 여인 얘기 가운데 채찰사 연간편을 중심으로 엮어봤는데요 대동찰방이 왜 돌아가라고 했는지 말해주고 있죠 네네 근데 평소 대동찰방을 기다렸던 초야는 상관없다 오늘 이 밤이면 촉하다 기다렸던 날이다 네네 하지만 대동찰방은 채찰사의 심중을 읽고 있었죠 석영에서 첫 손 꼽는 초야가 딴 사내에게 마음을 두고 있다는 것을요 네 초야에게 닷새를 준다 했을 때 덥석 받은 것도 채찰사는 속으로 많이 서운했을 수 있다 그러니 돌아가라 네네 자 그 닷새 후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내일 편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요일에 마련한 별별박물장터 옛 생활 속에 전해오는 토속얘기 네 오늘은 전통적인 장담극입니다 네 예전 기록에 보이는 전통 장담그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네네 사후 후면은 24절기 중에 우수인데요 사시 찬요라는 책을 보니까요 우수에 장을 담근다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네네 우수뿐 아니라요 입동에도 장을 담근다는 기록도 있죠 네네 예전엔 장을 담그고 벌레 생기는 것을 걱정했었죠 벌레가 안 생기게 장을 담그는 방법 중에 금은말 단밑에서 얼굴을 북쪽으로 돌리고 입을 다물고 말없이 장을 담그면 벌레가 안 생긴다 네 이거 역시 사시 찬요라는 책에 기록된 것입니다 장을 담그는데 벌레가 생겼을 때는 백북은 네 조각만 장 위에다가 얹어 놓으면 벌레들이 다 죽는다고 했고요 네네 청명날에 꺾은 버들까지를 꽂아두면 벌레가 죽는데 버들까지 맛있어서 깊이 넣지 않는 게 좋다라는 이거는 규합 청소에 나오는 방법입니다 네네 우리네 전통 장을 담그는 법을 동인조장법이라고 했거든요 여기 보면 옛사람들이 장을 어떻게 담갔는가 알 수 있는데요 속방에 나오는 장 담그는 방법 한번 볼까요 네 우선은요 콩을 깨끗이 장만하고 하룻밤을 물에 담갔다가 건져내서 노그라지게 삼고 그 삶을 콩을 손으로 짓이겨서 주먹만한 덩이로 만들고요 사이사이에다가 지풀 넣고 이 더운 데다가 놓아두면 누런 곰팡이가 생긴다 이렇게 저절로 마르게 하여 장을 담그는데 이걸 말장이라고 한다 네네 말장이 매주거든요 보통 매주 한 말당 소금 5대를 끓는 물에 섞어서 체에 받쳐가지고 찌꺼기를 없애고 시켜둔다고 합니다 네 매주를 장떡에 넣고 소금물을 부었는데 소금물이 매주가 겨우 잠길만하게 해두고 며칠 동안 볕을 쬐어가지고 그 소금물이 줄어들면 다시 소금물을 부어서 익은 뒤에 쓴다 네 이게요 전통 장 담그는 방법으로 기록된 건데요 네네 그 장을 담글 때 산삼이나 도라지도 가루로 넣었다고 하네요 산삼이나 도라지 껍질을 벗겨서 햇볕에 바짝 말려가지고 가루로 만든 다음에요 포대에 담아서 물에 담가 쓴맛을 우려낸 뒤에 물기를 없애고 또 다시 포대에 넣어서 장떡에 잠가가지고 장맛을 내는 방법도 있고요 네 그리고 장맛을 좋게 하는 데에 살아있는 게를 쓰기도 했다네요 네네 산 게를 보드랍게 빠가지고 살을 짜내서 찐 다음에 자루에 넣고 장떡에 잠그면 맛이 좋다는 기록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마른 왕새우를 찌어서 장떡에 넣으면 장맛이 좋아진다는 기록도 보이네요 네네 예로부터 간장 담그는 일은 한 집안의 중요한 연중 행사였죠 그럼요 네 매주 만들기 매주 띄우기 장 담그기 장뜨기 행사가 초겨울부터 이듬해 초여름까지 이어졌고요 네 그렇습니다 간장맛이 좋아야 음식 맛을 제대로 낸다 그래서 주부들이 장맛을 내는데 온갖 정성을 다 들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 장 담그는 날도 아무 날이나 하는 게 아니라 길이를 잡아서 했고요 네네 부정한 일도 금했고 재료를 고를 때나 저장해서 관리할 때도 아주 찬찬하게 주의를 기울였던 장 담그기였습니다 네 역시나 이런 장맛은 시골 어머니 손에서 나와야 제격이죠 그렇죠 하지만 도시에서도 직접 내 손으로 장맛을 내는 분들도 봤거든요 그러더라고요 요즘에는요 간장, 된장, 고추장을 맛깔스럽게 내야 했던 우리 어머님들 그 많은 일들을 어떻게 하고 지내셨을까 싶습니다 오늘 별별 박물장터에서 잠시 돌아본 전통 장 담그기였습니다 네 이어서 정혜석, 김수현의 소리로 단가, 농가, 원령가 띄워드립니다 네 단가, 농가, 원령가를 정혜석, 김수현의 소리로 전해드렸고요 한 곡도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원의 콩농사 소리를 이유라웨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합니다 억순아 억순아 어딨냐 억순아 봉순아 아이고 어른이 찾으면 그냥 얘 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저기 저 장승할배 여기 억순이 안 왔어? 억순이가 내 딸이 간 어따다 이 장승할배도 아 없으면은 없다고 하면은 되지 어메 어메 아이고 이 장승은 꿈에 나올까 그냥 겁나네 올래? 아 저것도 그냥 뭔 장승인갑네 아이고 인상 빨라 아니 아니 어딜 만져 대보름대 세울건디 아 부정 다 부정 응응응 시방 맹긴 것이 천하여장군인가 보네 아 글쎄 대보름대 세울 장승인데 그냥 어딜 만져? 아 천하여장군도 여자고 나도 여잔디 머시가 어째다고 그여 내 손이 어째서 부정 타냐고 그 손은 머시가 그냥 활매나 깨끗하고 어허이 봉 그 재수 없으니까 그냥 이리저리 만져들 말은 으쇼 봉 그려 장승알배 아이고 그 이번에는 말이여 귀신 왕방울론 장승 맹글지 말고 화회탈같이 그냥 빼시시 웃는 장승 맹글어 에엥 뭐시여? 장승얼굴을 화회탈로? 에허 참 아이 장승얼굴이 우락부락해야지 배시시 웃어불면 쓰간디 채잉 잡기 잡순 달라볼게 배시시 소리여 으앗 으앗다 청등이 장승 봉께로 화회탈같이 빼시시 웃는 것이 그냥 탐해봐도 정이 가더만은 이거는 뭐 그냥 애기 거식애기 생겨갖고 아이 여장군 장승 이쁘게 하란 말이여 귀신같이 맹글지 말고 어 그럼 자기야 목신이 들어 장승나무가 들어 그 신소리 말고 어 야 봉 볼일 봐 어? 부렁타게 말고 뭐하메잠 저거 세워놔도 구제옥 들어오고 독감도 들어와 불고 도둑놈 들어와서 양파 도둑질 해가고 할 짓 다 하더만은 아 장승만 세워두면은 뭣에 쓴다고 부정탄탄 소리여 에허 그리고 conocer 저런 저는 천하 대장군의 골터앓을 작정이야 올대 아이고 1년 10주 날 하는 일 없이 서서 그냥 어이구 쳐다보면은 간떨어지게 구성없이 서갖고 이 Morgen 뭐새 쓴다고 그여 어 보 천하대장군 머리 깔고 앉을께요 앙댕이에 종기 돌아서 석 달년을 고생하고 싶어 쫙화리네처럼 아이구 천하대장근 날이 실례했습니다요 장승장군 거시기 그냥 올해는 밥값 좀 어시요. 마을 좀 지대로 지키고. 맹근 사람이 비실비실해서 그여 어짜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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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실비실? 아니, 누가? 왜, 마, 참말로. 아야야야, 복천아. 얼른 그 봉쪼끼 데려가여. 장승 부정타겄다. 어따, 복천아. 억수나. 네, 김애란의 노래로 장승 띄워드렸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이 보름이에요. 네, 정말 대보름이죠. 네, 지역에서는 정월 대보름께 세우려고 새 장승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러네요. 요즘에 정말 여러 가지 사건사고 많잖아요. 네, 네. 이 장승이 이런 부정한 것들 다 막아줬으면 합니다. 네, 제발입니다. 그래서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지연화의 소리로 부정거리 띄웁니다. 네, 이 시간 끝곡으로 부정거리를 지연화의 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눈발이 굉장히 막 날렸었잖아요. 네, 우산을 쓰고도 앞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 내리더라고요. 지금 밖에 또 눈발이 날리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네. 아무래도 이게 이제 저녁도 되면 길이 얼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후에 운전하시는 분들은 도로 안전에 굉장히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 운행하시고요. 자자, 상한골 상사대 오늘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부합방송과 즐거운 시간 함께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일. 김용하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장기훈 하루.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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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